지난 목요일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자기는 아내 외에는 어떤 여자와도 둘이서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보도가 나와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15년 전인 2002년에 그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걸 누가 꺼내온 건데 뭐라고 한 거냐면 절대 나는 아내가 아닌 여성과 둘이서 밥을 먹지 않고 아내를 동반하지 않은 술자리 행사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거였어요 이것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빌리그램이 얘기했던 빌리그램 룰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삶의 방식의 한 가지 그것을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에게 굉장히 비난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그의 시각은 남성은 성적 자제력이 없고 여성은 요부라고 보는 편견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잡지 편집장인 클라라 제프리라는 사람은 아내외 여자와 둘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그가 요직에는 여성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 행정부의 지금 제2인자거든요 부통령이라고요 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 진출과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밥 먹고 비즈니스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되냐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안 마신다, 담배를 안 핀다 주일에는 사업장을 닫고 교회를 간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억울한 것은 아마도 성경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목사가 비난을 받을 때 제일 힘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이해할 텐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가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었죠? 그게 1, 2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가이사리아에서 행했던 일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도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앞에서 봤더니 10장 34, 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출신 민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고 10장 43절에서 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10장에서 두 가지 환상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 유태인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한 집에 기거하고 같이 지냈다는 사실로 인해서 당혹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난 10장에서 봤던 그러한 사건은 오늘 11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도 몰랐어요 다만 그들이 베드로에게 제기한 문제는 유태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지내냐 이게 거슬렸던 거였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끔가다 보면 정말 열심히 특심하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무할레자, 이 무할레자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갔냐 이겁니다 이 무할레자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한례를 받을 때 남성의 표피, 포피라고 하죠 둘러싸고는 피부를 잘라내죠 그런데 그걸 한례를 받지 않아서 그 포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무할레자라고 번역한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포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것들은 무할레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은 한례받았다 그래서 포피가 없고 정결한 존재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부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희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할레자라고 하고 우리는 한례자다라고 구별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 한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태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태교의 그 방식 생활 방식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직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종교 관습에 라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저건 무할레자이고 무할레자들 이방인들하고 유태인은 같이 섞여서 어울리거나 지내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긴 거죠 이들이 또 베드로한테 제기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사도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유태인 기독교인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정말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어요 대개 여자들이 남편한테 화를 낼 때 이것이 어떤 사업상의 문제 또는 어떤 사역적인 문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 때문인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여자랑 정말 둘이 밥을 먹었다고?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었냐는 게 이제 이들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우리는 10장 41절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하고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밥을 먹었는데 보금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은 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나서 계속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자기의 목사한테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고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은 왜 저렇게 살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저 모양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쉽게 판단하고 비난을 퍼붓을 때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오해와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베드로도 십장의 이런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라면 아마 그 유태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한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싹 바뀐 걸까요? 구장까지는 안 그러던 사람이었을 텐데 10장의 사건 때문에 그가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4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 4절 이하의 말을 보면 베드로는 진지하게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의 리더거든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교훈일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 근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차례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4절에서 먼저 베드로 그 자신이 요파에서 봤던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그냥 쭉 5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 이거 또 나왔어요 이 얘기 지난 2주 동안 이걸 봤는데 10장에서 계속 봤는데 11장에 왔는데 또 나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려 사건을 10장에서 이미 충분히 다룬 것 같은데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 사건이거든요 베드로의 이 환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핵심만 복습하자면 그런 거죠 점심때 기도 시간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심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속에 음식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데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자꾸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보면은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새해까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그런 이유는 아니 이 바닷가 요파까지 왔는데 시푸드는 빼고 왜 자꾸 고기랑 새해 이런 것만 주냐고 삐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들의 유태인의 기준에 의하면은 부정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서는 이제 환생이 끝났는데 거기에 핵심 가르침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선언 때문에 유태인들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결규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것을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부정하거나 속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는 것 뿐이지 그건 예배적인 측면에서의 구별이지 그 이상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정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했으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 당시의 문화였던 헬라 문화 속에서는 성과 속 그리고 두 가지로 양분을 하는 이웃론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이건 속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것을 속하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 선언을 하셨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결정한 거니까 너의 인간의 기준으로 부정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첫 환상을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11절에서 15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선 11절부터 12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리아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예 여기까지만 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했을 때는 사실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서예요 고넬료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환상을 경험하는 그 순간하고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있던 요파에서 멀리 떨어진 가이사리아에 있었던 고넬료가 봤던 환상과 일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니까 내가 아까 봤던 그 환상의 의미했던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두 사건이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는 여섯 명의 글쓰던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 14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것도 누가가 이미 10장에서 한 얘기를 지금 다시 단순 반복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없었던 중요한 표현이 14절에 등장해요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앞에서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누가가 표현한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지내고 밥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태인들한테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유태인 역사나 유태인 교회사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네 유태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어요 활활 타는 지옥불을 태우기엔 불쏘시개로 아마 그 이방인들을 놔뒀을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도 심판받을 사람은 거기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겠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이 된다고 선민 속에 들어온다고 아니 그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이거는 이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장로교회라는 데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예정, 선택 이런 교리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가 뭡니까? 선택교리예요 유태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신학 선택의 교리 신학이 완전히 박살나게 깨뜨려진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강렬하게 와닿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수천 년간 유리, 유태인들을 지탱해왔던 선택의 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성별의 교리가 있었어요 유태인, 선민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음식 교리가 뭡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 거였거든요 그걸 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우와! 유태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선택의 교리, 아니 성별의 교리가 깨져버렸어요 선민, 선택의 교리도 깨져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 다루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유태인 기독교인들한테는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납니다 15장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사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교리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걸 이제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 혁신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전화기를 유선 전화기 쓰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온 게 통신의 혁신이죠 그런데 또 이만한 벽돌 같은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조금 접는 휴대폰이 생겨서 폴더폰이 너무 좋았을 때도 그게 혁신이었어 기술이에요 혁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컴퓨터처럼 막 화면이 되고 인터넷이 되고 하는 또 다른 혁신이 기술적 혁신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런 걸 겪고 살지만 옛날에는 느렸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에 있어서도 5천년을 수천년을 지탱했던 유태인의 신학에 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신학적 혁신이 일어난 건데 이걸 보면 우리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지금 한국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바뀌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됐고 여태까지 수백 년간 믿어왔던 거 종교개혁 이후로 이거 잘못됐고 이거 바꿔야 돼 혁신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혁신을 막 주장하면 됩니까? 지금 방식에 의하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이거 잘못됐어 교회 이거 바꿔야 돼 앞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단들이 전부 그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새의를 주장하려면 어떨 때 타당하고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병신도로서 또는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처음엔 다 순수했던 복음의 사람들이 다 지금 전도관이든 무슨 신천지든 다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무엇이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 건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고넬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거의 동시에 환상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먼 곳에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봤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건 나 혼자의 주관적 착각이 아니고 내 신앙적 열심에 의해가지고 환상을 봤다 내 개인 체험을 했다 하나님께 직통개시를 받았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12절에서 보듯이 여섯 명의 형제가 함께 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내 개인적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 혁신을 이루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그냥 목회자들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확인해도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 본문에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단이 나오게 되고 교회별로 지 멋대로 행동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원리 부재 때문이거든요 자 우선 16절을 먼저 보십시다 신학적 혁신은 다음 세 가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16절 먼저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첫째 신학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설 예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주장을 하기 전에 성경을 찾아봐서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진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나와야 돼요 지금 읽었던 16절은 누가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복음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요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게 된 첫 번째 근거는 주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9절에도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이 11장에 와서는 뭐로 증명이 되냐면 기록된 말씀에도 그게 있었다는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초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적 설례가 있어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 첫째 신학적 혁신을 이룰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고 7절에 천사가 얘기한다는 식으로 하다가 12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게 된 것은 성령이 하라고 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서 함께 하라는 것도 성령님의 구체적인 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설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확신을 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뭘로 증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은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학적 혁신을 주장하는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설례가 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주장이 맞다 이방인도 유태인처럼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준 것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신학적 혁신은 성경의 설례와 성령의 역사심 두 개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원리가 맞는지를 4등전 11장 사건 밖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얘기인데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사도가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제일 핵심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는데 너희는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음식 주례를 해야 되느냐 한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거나 한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성경적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갈라데아서 4장이에요 갈라데아서 4장 10절 5장 11절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갈라데아서 3장 2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펴서 확인해 보세요 갈라데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할래 안 받아도 유태인들의 절기를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잖아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원리를 한 가지 제시하죠 그 다음에 3장 6절에 가면 이 모든 믿음의 원리 그냥 성령을 받고 믿음을 구원 받는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6절에서 갈라데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아보람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할래 안 받아도 절기 안 지켜도 음식결에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주장한 율법이 먼저냐 아보람이 믿음을 보인 게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보람을 구원할 때 의롭다고 할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얘기가 이미 구약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에게 이거를 먹어라 했을 때 이거 부정한 거라서 못 먹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되냐 한번 정하셨으면 계속해야지 이러고 싶겠지만 율법이 먼저예요 창조의 규례가 먼저예요 창조의 규례가 먼저예요 창조의 규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리야마 부패한 세상 속에서 유태인들을 복음을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규례를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끝났고 그거 아니고 내가 창조의 원래 규례대로 정결케 선언했으니까 먹어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것은 베드로의 유태인적인 사고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학을 깨고 새로운 신학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이냐 그 전이냐 하는 거죠 430년 전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지 유태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신학적 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두 가지 성경적 선례를 찾고 둘째 성령의 역사심에 근거해서 새로운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갈라데스 4장 30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의 선례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성경이 창세계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출애기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 전에 창세계에서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종인 하갈과 이스마일로 대표하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인 사라와 약속의 아들 이삭계열의 후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베드로도 사도바울도 성경적 선례를 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말한 거지 그것도 성령께서 일깨워주신 것이지 지금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전에 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야 다 바꿔 이래가지고 이단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성경적 선례와 성령의 객관적 역사심의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객관적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건을 아까 4경전 15장에서 또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미리 땅겨서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또 볼 거 세 번째는 거기서 보시고 지금 두 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모든 신학적 혁신과 내 신앙 생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적 선례가 있어야 되고 둘째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심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자기의 행동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장 3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심을 깨달았도다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신학적 혁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을 집에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학적 혁신이 있을 때의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신학적 하나님의 일들, 신학적 혁신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이 감지가 안 되면 여전히 전통과 과거에 묶여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영적 근거를 제시해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새 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감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는 안목이 성숙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신학을 알고 뭐를 했어도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학적 혁신과 그에 따른 행동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무엇으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17절 상반부입니다 17절 상반부를 보시면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똑같이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행동을 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게 이미 10장 44절에서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17절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다 깨닫고 공부가 끝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엄밀히 말해서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알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믿고 깨닫고 구원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잘 가르쳐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일이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하는 말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설득해서 깨닫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1단계에 죄사함을 받고 2단계로 성령을 받고 3단계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조직신학적으로 어떤 순서를 정하고 체계를 만들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베드로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게 17절 후반하고 18절인데 내가 이 부분 내가 누구이기에 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당시 유태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저항감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도 지금 비슷한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우리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유태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든 게 뭐였냐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우리랑 같은 식구가 된다는 게 이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신학적 혁신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냐는 거예요 이걸로 베드로가 모든 이견과 저항과 비난과 오해를 일축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 간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마음에 안 드는 우리들이 실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근데 왜 막냐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10장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리배품을 그 말이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했으면 인간이 어떻게 물로 세례 주는 거를 안 하고 늦추고 뭘 배워라 뭘 공부하고 와라 이딴 소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받겠다 하면 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즉 이방인 선교의 시작과 주체는 하나님이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맞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이걸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오해와 편견을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의를 확인하고 확증시켜주는 임무를 마친 거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끔가다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외쳐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오해와 편견으로 사로잡힌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있을 때 신학적 혁신이 당장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따지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면 말할 때와 잠잠해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계속 이렇궁 저렇궁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계속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해보고 내가 다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영락교회는 온누리교회는 막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설레가 이렇게 나오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이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세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와 잠잠해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훈은 하나님의 세일에 앞장서야 될 때와 잠잠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세일에 앞장서야 될 때와 잠잠할 때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태어난 공식적인 첫 이방인 회심자인 이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의 군대 중에서 백인 규모 정도의 작은 부대의 지휘관, 장교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점령할 겁니다 그것은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리고 나서 로마를 넘어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위대한 일 앞에 우리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태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와 편견과 비난이 난무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고 정말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수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잠잠하고 우리가 감히 누구간대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경의 설례를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혁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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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